어떤 것은 망개가 안됐고, 어떤 것은 튀었고. 저 산 좀 봐 너무 예쁘지. 산폭우리가 너무 예뻐.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. 잠시 후 30km 단속구간입니다.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소리한다. 잠시 이상이라고. 27이야 이제, 23이. 찍는 데 가면 19쯤 될걸? 17이나 19. 20일에 찍혔네. 아휴. 만개가 안됐어요. 만개가 안됐네. 대상복 보자. 만개되면 너무너무 정말 꽃두고리인데. 그래서 저기 좀 나으려나? 좀 나으려나? 좀 나으려나? 아니. 아니. 안 찍혔어. 아니. 안 찍혔어. 여기가 벚꽃길인데. 양옆으로 벚꽃길인데 이봐. 좀 낫나? 아닌데? 호요치가 않네. 응. 불구죽죽에. 불구죽죽에. 얘 바뀌고. 찍어봐. 핑크빛이야. 자색 같아. 응. 호요치가. 다음주에나. 우주증. 비도 오는 데다가. 다음주에나 확 피겠네. 다음주에 피겠어. 이제 오늘 일찍 왔다. 응. 벚꽃은 지금 다국주의 보는걸로.